안녕하세요. 무선문의 아시아프입니다. M41 트렉사스 보트입니다. 50mph는 80kg면 치타가 물 위로 뛰어가는 그 정도의 속도가 나옵니다. 엄청나게 빠르죠. 배터리를 꽂아놔서 띠 띠 띠 띠 띠 띠 하고 여섯 번 세팅이, 여섯 번 소리가 나면서 세팅했습니다. 배터리를 6셀로 미스 하셨구요. 그 다음에 아주 조심히 달아줍니다. 띠 띠 띠 띠 띠 띠 띠 를 아주 이쁘게 가공을 했습니다. 꼭 금 같은데요 여러분들? 금을 달고 뛰는 그런것 같습니다. 자, 지역은 충청남도 당진에 사시는 김병병 님. 전화번호 주소 다 해가지고 택배를 다 보낼게요. 자, 한번 뜯겨볼까요? 오, 소리! 오, 여러분 거의 선풍인데요. 여러분 엄청납니다 여러분들. 자, 출구하도록 하겠습니다. M41 스파르탄 포트고요 여러분들. 우리 애님께서 포트 주인의 문제 없게끔 잘 달게끔 기원해 봅니다. 예를 들면 포트는 여러분들 엄청난 그 속도가 나기 때문에 금전에서 중간 떠요. 근데 다른 포트는 말겠지만 요거 포트는 안 뜹니다. 또 그 다음에 좀 덜죠. 어떻게 투블록이 되기 때문에. 하나, 둘. 그래가지고 안전하게 주황도 가능합니다. 자, M41 입니다. 감사합니다. 시작했습니다. 짜잔! 조정기는 150m에서 200m가 되는 조정기입니다. 오케이! 출구하겠습니다. 뾰병! 안녕!